여주시 의회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위한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여주시 의회가 검토 중인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정례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현재 두 가지 안을 논의 중입니다. 지원 대상을 여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부모를 둔 대학생으로 정할 경우 현재 기준 대상자는 3,2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한 예산은 54억 원 정도로 시의회는 여주시와 협의를 진행해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